2021년 9월 6월 모의고사 2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24번은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다.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.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? 도시의 어떤 발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놓고 요거 이제 이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. 레얼리 바로 준 부정어지. 영화에서는 부정어가 이렇게 문두에 나오게 되면 100% 도치가 일어나게 된다. 도치는 의문문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여기서 뭐 일반 동사니까 이렇게 두가 앞으로 나갔다는 거. 그러니까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. 사람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. 자 뭐를? 어떤 수직 수송의 또는 수직 운송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. 자 그러면 벌써 첫 번째 문장을 통해가지고 이 단락의 소재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감지할 수가 있는 거야. 바로 소재는 수직 수송 또는 수직 운송의 어떤 중요한 역할인 거야. 그치?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수직 수송이 뭔지 모르잖아.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 않니? 자 실제로 매일 70억회 이상의 엘리베이터 여행이. 이 얘기는 엘리베이터 이동이. 그럼 딱 나왔네. 수직 수송이 뭐니? 바로 엘리베이터네. 엘리베이터. 자 그것이 are taken. 취해진다는 거야. 높은 빌딩에서. 그러니까 전 세계 높은 빌딩에서 거의 70억회 이상의 이상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있다라는 거지. 매일. 자 그래서 효율적인 수직 수송은 바로 엘리베이터다. can expand.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. 자 능력. 추상명사 밑에 to 붙는 것은 이건 추상명사 보충절이 압축된 거다. 그래서 어떤 능력이야? 점점 더 높은 그 빌딩을 건설할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제문이야. 이게 주제문. 그러니까 더 높은 빌딩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. 엘리베이터의 성능이 개선될 다음에 따라서 가능하다. 이 얘기지. 자 그래서 앤터니 우드.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. 오우. 일리노이 공대네. 아주 좋은 대학이지. 바로 이 대학의 아키텍처 건축학 교수인 바로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. 데디아라고. 이거는 명사절이다. 당연히 명사절은 뭐 끝까지 가겠지. 그 엘리베이터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이 지난 20년에 걸친 그러한 발전이 아마 가장 큰 발전이다. 해놓고 이거는 명명동 관계사절이다. 빠진 자리는 신디에 빠졌다. 그러니까 높은 빌딩에서 우리가 본 가장 큰 발전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높은 빌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. 바로 얘기가 되겠다. 그래서 뭐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.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, 바로 그 사우디 제다에 있는 제다 타워에 있는 그러한 엘리베이터는 그런데 그것이 언더 컨스트럭션, 건설 중이래. 이 건설 중인 엘리베이터는 윌리치, 기록적인 높이, 660m라는 기록적인 높이에 도달할 것입니다. 이렇게 되겠네. 자, 업법에 있어서 선생님이 리치를 표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리치는 대표적인 타동사야. 그러니까 타동사라 소리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. 예를 들어서 이거 업법에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치 뒤에다가 앳 이런 걸 적어놓는단 말이야. 그럼 틀려 이게. 그래서 이 리치는 전치사가 붙으면 안 돼.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. 그래서 업법에 있어서 주로 레얼리, 부정어구와 리치 이 정도 조심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제목은 이제 간단하지. 뭐야. 빌딩을 하늘에로 더 가깝게 가져간다. 엘리베이터가. 엘리베이터가 빌딩을 더 하늘에 가깝게 가져간다. 바로 1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.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분은 아니니까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만일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거 내는 거는 만일 주관식으로 이제 부정어구, 도치 부분 아니면 우리 연결사 문제. 왜냐하면 연결사로 in fact, 그 다음에 for example, 바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뭐 순서 문장 넣기 뭐 이거보다는 그냥 연결사 문제에 있어서 대비, 철저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2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